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20회차의 내용은 먼저 이웃 한 사람을 잡아라 였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 21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소기업 경영의 원칙으로 팔기보다 먼저 보여라 입니다. 팔기보다 먼저 보여라. 여러분 길거리 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몇 해 전에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현란한 말솜씨에 행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인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고 있었던 상품은 야채 절단기였습니다. 모든 야채를 통안해 놓고 손바닥으로 기계의 상단을 탕탕하고 내리치면 밑에 있던 야채 칼날들이 튀어나와서 야채를 통안해서 절단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가격도 수천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렴한 기계였지만 눈길을 뗄 수 없었던 것은 장사하는 분의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었고 야채를 절단하는 시범이 탕탕탕 소리와 함께 리듬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빙 둘러서 구경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거 하나 주세요 하고 만원짜리를 내밀었는데 이분의 반응이 바로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아 잠깐만요 하고 시범을 보이고 있던 행위를 계속하면서 잠시 뒤 시범 끝나면 그때 팔겠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신나게 시범을 보이고 리듬을 타고 있던 터라 이 순간 멈추고 기계 하나를 팔게 되면 호기심으로 몰려왔던 구경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갈길로 갔었을 확률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은 역시 장사에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 사람에게 상품을 파느라 많은 잠재고객을 놓치는 것보다는 많은 잠재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물건 파는 것을 잠시 늦추는 이런 재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장면이 저는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더군요. 당근, 마늘, 고추 등 컬러풀한 야채를 절단하는 시범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저도 하나 주세요 하고 가격을 지불하며 기계를 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죠. 전철역 부근의 유명 만둣가게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솥뚜껑을 가끔씩 여는데 그 맛있는 향이 인근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심코 지나가던 고객들이 가게로 몰리게 되는데요. 장사의 고수는 이처럼 물건을 팔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상품을 팔기 전에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셨어요? 사업가로서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밥상 제21회차 팔기보다 먼저 보여라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